먹고 싶은데 없어? 지금은 없애라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아 이제 아니지 아 예 그러면 아니였으면 좋겠지 아 왜 그래 응 도내는 그렇게 막 엄청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아우 쿠퍼님이고 나도 탈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누구였는데? 맛있게 먹어주면 비주가 좋아 맛있게 안 먹으면 뱃살이 두 배로 커질 거야 아우 뱃살 뭐 커지단 대로 커져야죠 아 감사합니다 아 뭐 먹어야 되나 그러면? 전화도 중국이에요 지금 쓰는 타입냐가 돈 없어서 오랜만에 충전했다 돈이 쓰는 게 베이징들도 읽어요 야 얘들아 왜 그래 근데 오늘 좀 약간 좀 약간 어수선한 시장 온 거 같네 얘들아 진정해봐 일단 진정해봐 일단 너무 밀려가지고 왜 오늘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얘들아 어 백미 닥쳐봐 우리 할 말 아이씨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시청자한테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거였겠는 저거 이거는 파티시에를 하라는 거죠? 아니 이 웬열 TV지? 이거 완전 신남 TV인데? 아우 옥티시에 놀고 싶어 질 때도 미소짓게 만드는 마법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포근포근 달콤해 둥글퉁글 부푸는 마음 맛있는 꿈을 그려봐요 행복한 꿈빛 파티실 아이고 아니 백만 원 아 감사해요 아 뭐야 이거 원래가 야 우주야 있니? 오프라인아 어? 시원하지 아 오승의 혼종이다 아 아 아 죽겠다 아 더워 아 미니님 이거 리액션이에요 미니님 이거 리액션이에요 미니님 이거 리액션이에요 샤워할 때 쓰는 수건을 너네는 왜 이렇게 다 걸레로 쓰냐 아니 야 이 회색은 나 왜 샤워할 때 쓰는 거야 이거 키보드로 다 아니 바탕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거 뭐 특이야? 아니 너 이생 노렸지 일부러 아 안 노렸어 이걸 누가 노려 시바 5만 원 받고 이거 16만 원 15만 원인데 거기 비오냐 비도 이렇게 오네 씨 사람 다 뒤져 아 조졌네 이거 근데 이게 아 여기 있어? 어? 야 뭐가 막 띠린띠릉 울렸디 구매가 막 넘어갔는디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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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닮아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이거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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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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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두번 두베 이벤트였어 사실은 두베 이벤트였어 잘해 인마 병아야 키보드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응 뭐? 별로라는 먹을 게 있나 보지? 내가 왜 말해야 돼? 땀 땜에 이거 벗겨 벗어지지도 않아 뭐 먹고 싶은 게 없어? 지금은 어떻게 나도 먹어야 한 거 아 아 이거 그러면서 갈렸어 왜 나 입도끈이 났어? 나 1993년 인천세색 오병민은 사망 시 모든 재산을 우리 부모님께 드릴 것이며 이웃 주에게는 쌀 한 톨도 안 줄 거이다 아니요 아니 그러려던 거 아니었어 아 아파 야 여기 이거 야 물기가 아직도 있어 야 그냥 여기다가 그냥 물건 몇 마리 풀어라 야 잉어처럼 여기 들어가 이거 이게 존매먹어 야 으아악 씨 아 아 씨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조졌네 야 진짜 조졌됐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개토레이 쏟았어요 개토레이 아니 이거 음향 장비 괜찮겠지? 그걸로 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그지? 불 꺼주러 왔다가 내고 가네 아 욕할 뻔했다 아까 아 진짜 이해는 좋지 너 근데 욕하잖아 아니 근데 충청도식으로 욕할 뻔했어 어 충청도식으로? 어떻게 어떻게 에이 씨 이팔마 이러면서 이러면서 욕할 뻔했어 오 그러게 개토레이라고 하지 왜 개또라이라고 했어 복수한 건가? 개토레이의 넋이? 이거는 구마의식을 한 다음에 불로 태워버린 거야 야 야 뭐 먹을 건지 빨리 해봐 어른들 다 사물레인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야 뭐든 먹어도 되겄다 야 형 저 지갑 꺼고 아니 또 100만 원이야? 진짜 운수 터진 날이네 이게 진정한 수근 방송인가요? 개의했다 열심히 하거라 여긴 형님들의 용돈 주신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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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요 아줏 야 이거 끈적거려 야 형 진짜로? 공부를 갠단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대혜진이 아유 100만 원 야 야 야 빨리 농바지 농바지 빨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100만 원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손 씻고 오자 야 야 야 손 좀 닦고 기다려 나 손 좀 닦고 올게 아우 오 야 야 오늘 가만있어 봐 야 오늘 돈 걱정 말고 지화자 해도 되건디? 엽떡은 좀 별로고 아까 우리 저기 뭐야 구파님 계시면은 아유 뭐야 나 다시 왔어 ㅅㅂ 내가 소환했나? 어떻게 했지? 아니 근데 킹구파 왔는데? 닭꼭새 빨랑 시켜라이 아 근데 이제 배달 팁이 좀 많이 비싸서 그랬는데 오늘 후원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배달 팁이 3만 원 이상 주문 시에 근데 3천 원이면 다 빼드긴 해 여기 빼고 나머지 낙곱새가 다 6천 원 8천 2백 원 퀵 부르냐? 여기서 시키겠습니다 약할 미국은 키파지 조야전 배달 만 15천 나 미국에서 배달 만 5천 원 우리 미국 형님들이 되게 많네 큰 손이 다 미국인이네 유진초이 엄청 많은데요? 유진초이 유진파크 KYW님 야 어디 뭐 재벌 단톡방에 다 소문났냐? 오늘 왜 이래? 누가 여기 좌표 찍었나봐 정모하자 키키키키키키 아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정모를 그러니까 정모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팬미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극장 빌려서 그냥 옥래방 앞에서 막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 그거는 조금 있다 왜냐면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거는 7월에 하면 나도 갈래 7월은 좀 그렇고 9월 달에 정모를 하고 잠실이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아침에 한 7시쯤에 우리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잠실을 빌리는 게 아니고요 아침 7시쯤에 모여가지고 버스 대절을 해놓을 거야 두 대 정도 안면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쓰레기 줍기 그리고 이제 점심에는 제가 허가를 맡아놔서 돼지 한 마리를 잡거나 밥차 같은 거 불러가지고 백미 잡는 날이야? 좋아 아니 저 말고요 돼지요 백미가 요리해줘? 제가 아마 백인분 가까이는 못 하고요 존니의 집순이 친구? 안 이뻐? 스타일이 어떻게 돼? 나도 또 이게 마음이라는 게 맞아야 되니까 그러고 하는 건데 나도 가고 싶다 아마 추첨을 하지 않을까 아마 추첨을 하지 않을까 싶고 쓰레기 줍고 밥 먹기 전에 오병빈 바다에 던집시다 여러분 나 바다에 빠지잖아? 나 혼자 안 죽어 내가 딱 얘기했어 그 아침에 불러놓고 쓰레기를 줄게 해? 그거 하러 가는 건데? 그리고 연말 파티하게 대신에 다 턱시도랑 드레스 입고 와야 돼 연말 시상식 느낌으로 다 턱시도랑 드레스 입고 와야 돼 안 가 전부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백미가 사회봐주는 거야 어어 침묵질 금지임 근데 그렇게 정분나는 걸 막을 순 없죠 대신에 이악 물고 여물고 있다가 결혼하기 전날 얘기하세요 그 정도면 백미 야다 모여? 근데 친해지지마 근데 어색해하지마 고기 모여서는 거기선 친해져도 돼 그러고 고기까지만 하라는 거지 그 얘기했지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침묵질하면 안 된다고 쭈뼛쭈뼛 이 지랄보다는 아 어디서 오셨냐 뭐 이러면서 그냥 따로 연락만 하지 말라는 거지 나의 제안은 따로 없는데 미취하가동 초등학생 이하는 좀 부모님 동의서를 현실 후원 가능? 아 불가능 불가능 아마 제가 다 규칙 같은 거는 공지를 드릴 거예요 어 밥 왔다 곧 도착합니다 야 낙곱새가 이런 거였나? 탕 아니었나? 아 그래요? 볶음이야? 탕 같은 느낌인데 좀 쫄렸어 약간 닭도리탕 느낌? 음 뭐야? 김가루 김가루 왜 이렇게 비장을 해갖고 야 이거 야 나 밥만 뿌릴 테니까 너 거짓말 치지마 진짜 진짜 야 너 형 때문에 그렇게 안 그래도 돼 아니야 그러지마 아 야 이거 진짜 이거야 이거 진짜 아 낙곱새 먹어본 거 맞냐? 아니 경상도에 발뜰 생각마 저요? 저 왜요? 원래 낙곱새에 김 안 넣어? 그럼 아 밥에 비비는 거라고? 아 아니 어차피 같이 먹을 건데 무슨 상관 이거 어차피 개기는 게 아니고요 그럴 거면 콜라도 비벼라? 너무 비약하잖아 이거는 왜 갑자기 야 낙곱새에 원래 이런 칵테일 새우 들어가? 아니 이거는 존나 아 그래요? 아 들어가요? 아하 낙지 곱창 새우 우지야 이거 낙지는 회야? 아 레어야? 아 진짜 맛있겠다 세입만 주세요 보통 한입 달라고 그러지 않나? 근래에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음 쓰읕 쓰읕 보급진다 다 부러워 짜증나 아 부러워 짜증나 하하 낙지 어우 침너 모니터 피폭당했는데? 아 이거 X 됐다 이거 계집트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사례가 자주 걸림 아하 나 요즘 기침을 많이 해서 아 씨 아 조심히 먹어야겠다 아.. 아.. 서로 다 떡붙는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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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먹는 거야? 아.. 아.. 죽은 바였다.. 오자! 아.. 그럼을 하면 어떡해 인마 방금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아.. 콜라도 누구마! 콜라도 누구마! têm.. 암.. стати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